인텔 옵테인 메모리 굳이 인텔 옵테인 메모리가 필요한가요? 삼성 옵테인 디스크 탑에는 귀사의 컴퓨터도 반영하신지요? 반복적으로 복잡한 계산을 해서 데이터를 많이 저장해야 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나 하디 디스크보다 SSD가 낫다는 건 아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구매팀에서는 쉽게 구매를 못해요 저장된 고객 정보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반복해서 조회해야 하는 병원, 약국, 콜센터 컴퓨터 저장 역량은 커야 되는데 고객보만 줄이기 위해서는 속도도 빨라야 하고요 이것만 해결되면 더 많은 환자분들께 좀 더 상세한 상담을 드릴 수 있게 되겠죠 또 다양한 사무 환경에서 더욱 고도화되는 고용량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적인 업무가 필요한 제조, 유통, 운송, 통신, 건설 분야 실제로 이 중에 한 90%는 렌더링 작업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은 크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컴퓨터가 너무 필요하거든요 학생들이 보다 높은 집중력으로 학습 능력을 올려야 하는 교육 분야 등 수업 시간에 자주 쓰는 영상이나 프로그램은 대용량이거든요 정말 그런 제품이 있다는 건가요? 네, 직접 실험해 보았습니다 일반 하드디스크 컴퓨터보다 삼성 OK 데스크탑이 10초 이상 빠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가 놀랍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합리적이라는 결론이네요 일단 업무 효율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 같다 다양한 업종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SSD급의 빠른 속도를 내는 고용량 하드디스크 컴퓨터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50년 이상의 반도체 분야 기술과 노하우가 결집된 인텔의 옵테인 메모리가 일으킨 인텔 옵테인 메모리를 탑재한 삼성 옵테인 데스크탑이 그럼 그 대안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고용량 하드디스크, SSD 속도 안 부럽다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팩트체크를 준비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참기름 한글자막 by 한효정